흔들릴지라도 그대는 아름답습니다. 이 가수 살아온 날 동안 기억 속 꽃빛 상처들이 모여 앉아 하얀 안개꽃으로 핀 창가 흔들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람이었다. 몸부림칠수록 더욱더 거센 흔들림 꽃빛 그리움들이 날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텅 빈 내 안의 공원은 늘 가시로 남고 그러할지라도 나는 늘 웃고 있었지 언제나 내 안의 공원은 늘 그리워로 남고 그러할지라도 나는 늘 웃고 있었지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신 당신 까닭이 당신 까닭이 당신 까닭이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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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당신이 당신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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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며 논의하고 했겠지요. 그래서 그 시를 보고 우리나라 남자들이 아직도 저는 정숙 처형 아닙니다 하면 다 웃어. 반장연인들이라고. 저는 본처 입장에서 처형이가 바람 피었잖아. 사실은 밤낮으로 술 먹고 놀다 왔잖아. 서바비는 등산 간다 카고 뒷집이 꽃밭으로 물주로 간다 카고 앞집이 닭가산 간다 카고 나간다 카는데 작은 마당이 어딘고 집안에도 도료공실이나 장이 있고 별로 볼품 없어도 꽃밭과 탄탄한 말 안있나 동네 산악을 와 하필 와 자갈 바당에 가요. 집에서 내밀다고 꿀뚝 소재하는데 뭐 더 나는가? 눈물로 빈들고 가가 더 애처롭고 더 이쁘다고 길선배 채송아가 더 건지럽은데 잘 건너준다고 딸아들이 철들자 막내가 된다 카니 갈수록 퇴산아이가 지 암맛노 보다 퇴사도 다 배송하네 아닙나 부처님 손바닥 아닙가래 부처님 손바닥 아닙가래 말하ima 말하노 저번 강기 속에서 네 몸서만 바람에 유명해서네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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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알려져 사투리 해도 됩니다. 표준어는 전국적으로 전국을 표준화시키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이니까 그것도 필요하겠죠. 거기에 비해서 사투리는 그 지역에 쓰이는 비규모적인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사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표준어를 쓰는 사람은 사투리를 쓰는 사람을 천시로 손 아래로 보고 화배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투리라는 말이 입에 더 익숙하죠. 그럼 원래 방언은 우리나라 방언이 함경 남북도를 함경도 방언 동북방언이라고 평안남북도를 서북방언이라고 경상남북도를 동북방언이라고 합니다. 전라남북도를 서남방언이라고 합니다. 중간이 가정전한 게 태팡에도 방언도 경기도 충청도 여기 중부방언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제주도 다시 한번 함경 남북도 하나 북쪽이면서 동쪽이면서 평안남북도는 북쪽이면서 서쪽이니까 서구 경상남북도는 남쪽이면서 동쪽이니까 동남 전라남북도는 남쪽이면서 서쪽이니까 서남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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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이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는 중부방언입니다. 마지막에 제주도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도 됐고 자기 마음이 소중한 방언 속에 사투리 속에는 소상님의 정신이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투리 속에는 고어의 잠전 고어 속에 말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마 이장분나 하마 하마 이장분나 하마라는 말을 양주동 선생님이 여요 고려시대 노래를 해석을 하는데 6.25때 진주에 와서 피난하면서 사람이 하마 이장분나 하마 이장분나 거기에서 내님을 그리샤와 무린다니 산적 동생은 난 이장하요 이나 정과정독에 보면 니미 하마 나를 잊으셨니 까 하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먼저 해석 그때부터 정과정독을 풀고 여요 전도를 다 해석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쓰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안 써 다 안 거 문 시인님의 한때 대구 사람들을 선순남 이장화 김정희 스님께서 합성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한때 미국 사람들은 문무하고 시상에 좋은 일도 세었고 또 세었지만 회사도 그중에서 진로 안가는 건 마카다 마음보아가 화가 되는 기대인 질가에 높은 빌딩이 뚝뚝 서고 땅 밑에 잘 댕기는 거 이게 다 아닌데 첫말로 잘 사는 건 마 바로 사는 기대인 요새 대구 사람 대구 사는 우리는 니는 니고 나는 나 그래 살면 안된대 대구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데 아니대 지난달에 대구 사람 어찌 살았는지 니 한번 생각해봤나 생각해본 일 있나 참말로 긴통차도로 장안이 있었니 외놈들이 설치 쌓던 1907년 1월 29일 그놈들이 억지로 맺힌 빚 천산대만은 겁이 절 갚으라고 했던 귀찮은 일이 있었니 겁이 다 못 갚으면 나라 다 뺏긴다고 예측만이 석 달 동안 담배만 담배 끊어 한 달 20전씩 돈 모아 빚 갚자는 일 대구에서 매정 했대 대동 간문에 독변해서 수산돈이 많이 하고 800원을 터내 놓고 앞장 쓴다 이럴 수 있겐 그 자리 대구 사람들 박수치며 함께 했대 연중총암을 빌리고 60전을 내놓으면 더 실행이 귀함이라 김강재가 일하는데 막 강당 주머니 퍼놓고만 이 천말 안 모였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 대구를 오늘 사는 우리가 이장구 만던데 그들이 살던 방식을 우리가 피해야 한데 대구에서 납득하는 대통령 이름 이장구도 서울서 해시하는 사람은 몰라도 괜찮지만 나라 및 감자든 공동 이거 이장구면 안되데 맞습니다 하하하하 니칸 니칸 내칸 밥먹고 니칸 내칸 서로 믿으며 대구를 대구로 키운 이름들 안이장구면 대구는 힐로 아름답디 억수로 좋은데 깊디 팔공찬과 대백상 그 세계 옹기종기 니 맘 제가 알고 내 맘 니가 알면 짜증나 이 세상에서 부러울게 뭐 있겠노 우리 인자 그래 살지 우리 참말로 바로 살지 나 저 사나는 옷이 많은 오버주를 부양하면서 옷이 뺑뺑이로 살이겠구만 하나의 정수 피곤하시지 취하셨지만 이번 유은한 시가 잘 나 보입니더 오늘 밤 번쩍 번쩍함이 밝어 가면 좀 힘들 하겠세 신일권노래 부임 후에 맥퀴송가지 부르신도 춤추면서 괴성을 지리나가에 입수분이 빌라의 마리모를 부릴대는 후에 마음 충성스럽게 좋지 않기도 소방님의 눈좀 해주세요 너무 용서하지 마이소 갑자기 탁 부러져 부는 나무가 되게 많습니다 걱정입니다 미무나 고무나 소방님이 지이 우탈이 아닙니까? 시기상에 달라졌다 캐도에 아이도 맥퀴송 인내를 한 부디에 무덥필기도 안그러싶디꺼에 소방님네 생각 좀 해보이소 요새 시기상에 지같이 병신같은 긴 내 있는가 눈 닿고 바보이소 어디에 있는기에 없지에 없지에 소방님이 소방님이 그동안 그리 불참한 술속에서 까투리 성을 하니라고 잠든 나무들 깍깍 깨우신지에 푸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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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에 삼봉의 대기시가에 하니 향이 뚫고 있을거에 마실차인띠기 갑디도 시상에 시상에도 늙음은 못하는 소리 없다고에 말없는 대문은 와 차는기에 와예 뭐라카는기에 정수 서용안의 정수 이 무신 비락이 손낼 소리를 하는기에 집짓김기에 청소 어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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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에는 꽃질만 있는게 아닙니다 돌질도 가시질도 어쩌든든 믿기지 말그래 니는 말하는기 신이다만 신이라고 딴말할수도 없는기라 저 덜당부의 그릇살 돈도 벌어가면서 해야제 웃자겠노 내 내사 자꾸 한입으로 두말 해뿌렀 그렇다고 둘다 틀린 말 알기네 다 니가 알아서 할일이지 욕 욕쟁이 할일 소가지를 바로 써야제 문이 문이 자석 지랄하면 자빠졌네 소가지 꼬꾸랑 하겠으면 피든 나락도 안피고 달렸던 열매도 다 떨어진다 카이 밴댕이 소가지로 인간이 복받을기다 그라고 부모부는 자석 안다 안카드나 지 애비 지 이비 행상머리 보일게 배울게 뭐있노 자석 검사는 고마 굳혔다 비싼 밥 처먹고 배운기 고작고 오니까 늦었다 싶어도 고대가 주수 아닌기라 인자부터라도 학교가서 선생님 말삭 잘 들으면 인간이 될런가 굳자 아놈 아놈 그리는 욕쟁이 이모하며 허 그래 허 그래 호랑이 물어갈로 하던 그때 그놈이요 안개 먹음은 햇살처럼 붉은 철들어가는 중입니다 선량 성장 돌아가는 이번 그리고 또 나아가서 4일부 또 또 나아가서 민족 시인들 제시대에 그러한 행사를 저희들 문학관에서 구상을 해서 지금 봄을 가고 또 문학관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성원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사투리는 저는 말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투리는 음마의 말이 아닌가. 사투리를 이 얘기를 하면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고 어린이 시들이 다시 반추되어서 기업소에 살아가는 것 같고.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여름방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서울들에서 살았다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약간의 서울말 현장도가 섞인 그런 이상한 말로서 하니까 선생님이 등거리를 탁! 뒀습니다. 등거리를 그냥 세게 때렸습니다. 이게 신화입니다. 그리고 얘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와이프십니까? 아 이제 내 제자 같다. 이제 네가 내 제자야. 이제 그렇게 실제 이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이것은 김 선생님이 사투리는 지역에 대한 자금식이거든요. 그 뿌리를 절대 잊지 말아 놓은 그런 어떤 선생님의 그것도 하나의 가르침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황을 이뤄주셔서 대단히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직원들이 이 행사를 추진하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진학순경이 발매도 계속 되니까 많이 성원을 해주시고 문학과도 자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경남도 남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집이 나온 거는 신라향가가 몇 수가 남아있어요? 14수가 남아있잖아요. 그 중에 처형가가 있지요. 처형가. 그 처형가를 가지고 제가 시집 한 분을 만들었죠. 그게 뭐냐? 패러디라는 거죠. 처형가를 패러디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뭐 코미디 같은데도 패러디가 많이 하잖아요. 모방을 해가지고 예술적으로 그런데 이 패러디가 해악과 분자로 정치가들 또 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해 놔놓고 뭐 여당 양학 요새 뭐 하도 뭐 뭐 시끄러우니까 이런 정치적인 용도 할 수 있는 게 이 패러디 또 사투리 해악과 분자잖아요. 우리나라의 양반들을 욕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뭡니까? 탈춤이잖아요. 탈춤. 그와 좀 비슷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수업에 신이 나가지고 한 번을 다 만들었는데 이 시집이 나오자 반향이 너무 좋았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막 서울에 가면 막 저거로 막 벌떼이 오면 높으신 분들이 벌떼이 올라가 압수를 청하면서 난리도 났어요. 특히 그 분들 중에 오타 권 선생님, 김정은 교수님 나 땀에 쓴 게 바로 이 시에요. 너무 외로웠어서 그래요. 휴화산 이라이 처형아이 정수 뭐 있어요? 진었네 선압도 가심도 다 죽은 사화산인 줄 아시지예? 이 가신 속에 아직도 용암이 벌 벌 벌 벌 벌 벌 있어요. 그래서 벌써 엉엄에 발가 차라야. 언제 폭발할지 지가 몰라예. 울타리 밖의 꽃만 꽃이 나예. 시들긴 했지만 지가 철따라 배웠다 지는 꽃이 나예. 시일성에 벼랑 끝에 꽃이 이쁘 보인다고 질을 끄길라카는 눈빛이 싸나 이라카노 꽃은 꽃인가가예. 눈빛은 추적 추적 인반자운 소리가 컸지예. 붓고 꽃잎은 나홀 나홀 한숨진이 떨어지고 있지예. 호차 지질라카이. 너무 정답 감사하기라예. 부담이라예. 안그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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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부 뱉 이쪼롱 주문 숙을 받은 다라엘에서 황깊도록 기집기고 노답가님 추이기 어쩔 텐데 그렇나예. 사출 봄바람이 싸나하는 나는 아놈아이고 외로움에 속 골딩든 높였네 꿈에 한 번 살짝 꾹기 죄인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라이 하는 말인데 너도 이렇게 긴 해를 집에서만 보내기 오죽 심심하겠나? 그래서 내가 궁리를 짜낸 끝에 그 돈을 나한테 주는 기다. 이 돈으로 뭘 그리 우연하고 있네. 흔들릴지라도 그대는 아름답습니다. 살아온 날동안 기억 속 꽃빛 상처들이 모여앉아 하얀 안개꽃으로 핀 창가 흔들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람이었다. 바람이었다. 몸부림칠수록 더욱더 거센 흔들림 흔들림 꽃빛 꽃빛 그리움들이 날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흔들림 텅 빛 내 안의 고원은 늘 가시로 남고 그러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나는 늘 웃고 있었지 언제나 늘 웃고 있었지 내 안에 함께 계신 당신 가닥에 텅 빛 내 안의 고원은 늘 그리움으로 남고 그리움으로 남고 당신 가닥에 당신 가닥에 당신 가닥에 당신 가닥에 당신 가닥에 그리움으로 남고 당신 가닥에 당신 가닥에